장세기 23장입니다 제네시스 챕터 23, 홀 챕터 23장 전장을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읽으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에 비해가지고 참 그 시작이 초라합니다 시작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 첫 단추가 무덤이에요 유브라떼 강과 히데겔 다시 말해서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유역이 어딥니까 지금의 쿠웨이트 지역이죠 거기서 잘 살고 있던 그래도 융성한 곳에서 기름진 곳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느닷없이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보는 모든 거 다 몽땅 줄게 그래서 다 정리하고 가난한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6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가 되었습니다 만민의 어미 열국의 어미라 칭함받은 사라가 127세를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제서야 겨우 매장지 하나 얻게 됩니다 얄궂죠? 보기에는 꽤 미약하고 초라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땅 가운데서 60년이 지나가지고 아내가 죽은 다음에 기껏 내 소유지다라고 한 곳이 무덤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무덤이 이 매장지가 온 가난을 집어삼키는 누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를 주락펴락하는 그런 불쏘시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서 우리 염두에 두면서 본문의 메시지를 가지고 네 가지 면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난한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울었다는 장면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상남자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으니까 울어요 한평생 살았으니 당연히 울 수도 있겠다 싶지만 두 번이나 아내를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또 아내가 한 번 고집부리면 이거 못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다들 이스마엘과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여자 사라가 죽으니까 목 놓아 웁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아내의 관 앞에서 울다가 화장실 가서는 웃는다는 그런 좀 이상한 말이 지금도 있긴 하지만 여기 아브라함은 아내의 관 앞에서 엉엉 웁니다 죽어서도 남편의 눈물을 자아낼 수 있는 아내라면 성공한 아내가 아닐까요? 맞습니까? 아니면 여보 나 죽으면 다른 여자 만나 물론 뭐 아브라함 다른 여자 만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다음 장 보게 되면 후처를 또 얻었고 등등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아내의 죽음을 정말 슬퍼하며 엉엉 우는 그러한 아내라면 아내로서는 성공한 삶이라 볼 수 있겠죠 우리 세미안이 그러한 아내들로 꽉 차 있음 이게 다루해야 되나 까루해야 되나요 사라는 정말요 남편에게 영육간에 잘한 여인이었습니다 외모로 따지면 한미모 하는 여인입니다 경국지색의 절세가인입니다 내적 자세는 남편을 보면서 주요 주로 칭할 정도로 철저한 순종을 한 여인입니다 기독 아내들이 본받아야 될 자세죠 믿음 상태는 히브리 11장에 즉 믿음장에 당당하게 언급이 되는 이름입니다 자녀 교육하면요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엄마 죽은 다음에 다시 아내를 맞이할 때까지 3년 동안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정도로 긴 슬픔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러한 영향을 끼친 어머니입니다 특히 큰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에는 주저없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결단을 내립니다 남편조차도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기가 막힌 여인입니다 이러한 여인은요 돕는 배필로서는 짱입니다 그저 돕는 배필하게 되면 그저 남편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거 하면 그거 저거 하면 저거 하고 밥 하면 밥하고 뭐 하면 뭐 해 그저 아무런 결정권 없이 그런 여인이 돕는 배필의 최고는 아니에요 이 살아가 아주 좋은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한 살아 앞에서 울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 저도 사실 눈물을 흘리는 편은 아닙니다만 눈물은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슬픈 마음을 위로하는 게 눈물이에요 울고 싶을 때 우는 거 좋은 거예요 울어야 할 때 울음을 억지로 찾는 것도 그리 건강에 좋지는 않다 그럽니다 슬픈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눈물이고 응어리진 것들 풀어주는 것도 눈물입니다 속에 뭐가 꽉 그냥 있는데 그냥 엉엉 울어버리면 그것이 시원한 느낌을 가지는 것도 사실 좋은 이점 중에 하나죠 메마른 삶 빽빽한 인생의 윤활유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도 눈물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기독인들은 과도한 눈물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과 어떤 비참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항상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슬픔 중에 슬픔이 뭘까요? 죽음이죠 여기 아브라함 눈물 흘렸다는 그런 기록이 없다가 아내가 죽으니까 엉엉 우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비참하고 죽음보다 더 슬프고 죽음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마저도 신자에게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잠자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태라라고 말합니다 종합하면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하던 모든 일들을 그치고 쉬는데 그 쉬는 게 잠자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요 푹 자고 나면 다시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잠자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은 잠자는 상태라 그러면 그러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잠잘 적에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몰라요 사실은 어쨌든 영혼도 자는 건 아닐 텐데 여기 보니까 영혼은 몸은 잠자 죽는 것은 잠자는 거고 그 다음에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죽음의 definition 내지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슬픔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슬프죠 이 땅에서는 다시 못 볼 거니까 그리고 육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역사가 같이 지냈던 그러한 메모리가 기억이 있으니까 슬프기도 하고 등등 하지만 그러나 미래에 다시 볼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슬픔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죽음은 소망절단이에요 왜? 무서운 지옥에 유황불못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내세를 믿던 안 믿던 항상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끝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을 커버하기 위해서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안 믿어버리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두려울 적에는 부정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본능은 말합니다 그래서 애써 부정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평생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세미안에 아직도 죽음이 혹 내세가 불확실해서 두려워한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보장 guarantee 100%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눈물 흘립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눈물 흘리면서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적에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는 3절에서 6절까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60년을 넘게 약속의 땅 자기의 소유로 주어진 가난한 땅에 살았는데 아직도 한 톤의 땅이 자기의 소유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는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 동화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큰 차이는 이거예요 롯은 비록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과 동화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 아브라함은 그들과 더불어 살지만 그들과 동화되어 살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로 생활하였습니다 나그네여가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유목민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풀 있으면 여기에 양들 데려와서 풀 먹이고 풀 없어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이동하는 사람들이 유목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곳에서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살고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았고 많은 부를 특적해 놓았습니다 열심히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안에 살고 있게 세상 안에 살고 있는 동안에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연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이라고 베드로사에서는 말하지 너희 크리스천이 뭐냐 이 세상에서 그냥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본토 토베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뭡니까 육체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리고 또 디모데 후수에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라고 말합니다 뭘 말하는 거죠? 죽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런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떠날 시각이 떠날이라는 단어는요 정박되어 있던 배가 떠나갈 적의 표현이에요 야영하던 그런 군인들이 장막을 거두고 떠나갈 적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집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그것을 끝이다가 아니라 거둔다는 것은 내 장막집을 거둔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간다 라고 하는 보다 더 공격적인 언어가 바로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활용하고 쓰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너무 연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어 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거 나도 원하고 세상이 행하는 거 나도 행하고 세상이 취하는 거 나도 취하는 것에 너무 연련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나그네의 인생임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그러면 잠시 망각을 하고 마치 이곳이 나의 것이냐 생각하고 여기에서 많은 그런 즐거움과 그리고 연련한 마음을 가지고 욕정에 휩싸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드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 열심히 살라고 비신자보다도 더 열심히 살라고 열심히 살면 당연히 축적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지식도 축적되고 지혜도 축적되고 물질도 축적되고 존경도 축적되고 많은 것들이 축적됩니다 여기에 연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의 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 좋잖아요 저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태치가 돼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게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에 족합니까? 아마 속으로는 아니요 할 거예요 제가 아는 누구는 믿음도 좋으신 분이지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된대요 아마 여러분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평생 그 말씀하시더라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 게 참 저는 신앙의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풍성합니다 그냥 미국 땅에 200 수십 개국 가운데 미국 땅에 있다는 것 자체가 풍성한 거예요 미국 땅에 살면서 이렇게 뭐 거할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서 우리는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해요 많아서 엄청 큰 차이죠 이게 그냥 너무 족해요 그런데 족한 줄을 모르고 계속 다고 다고 하는 그런 마음씨들이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도 훈련 중에 하나인 줄을 믿습니다 주기도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여러분 먼슬리 브레드 말한 거 아니었어요 이열리 브레드 말한 거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거를 기도하라는 거지 오 주여 저에게 로또를 맞춰주게 해주사 그 꿈은 크더라고 그건 맞추게 되면 교회에 내가 11조를 바칠 것이며 등등등 뭐 사회사업에 온 다 그런 어쨌든 간에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오늘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쥐뿔도 없어도 오늘은 교회에서 공짜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 한 끼 먹으면요 밤에 안 먹으면 저는 배고플지 몰라도 굶어죽진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과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지 그것을 더 바라는 것은 사실 욕심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통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줍디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이죠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물론 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구하면 또 더해 주신대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외에 더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의 대다수는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괴인이 끌어다가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있지도 않을 사건 두고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만일 걱정할 게 내일 생기면 그건 매일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혹 설령 내일 있을 걱정도 미리미리 물러갈 줄은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못할 사항이 하나 있다면요 사람들의 눈에 주변 사람들의 눈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는가 이거입니다 분명히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래요 자기네들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죠 왜 세울 필요가 없죠 이방인인데 뭘 세웁니까 그러나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고백을 해쪽 속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미 평범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그래서 이들의 삶마저도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의미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무슨 시의장이 된다거나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대통령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닐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적에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나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못 봅니다 아니 안 봅니다 내가 존재한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좋으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 기가 막힌 영생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지도자의 위치에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고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고백했듯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지도자 크리스찬이시니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무사람들이 입가해서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볼 사항은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때에 기회를 포착해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기로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빼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기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의 해쪽 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 속 중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이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사백세계리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일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드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무레압 막벨라 굴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지라 아멘 해쪽 속의 호의적인 반응에 아브라함은 미리 생각해 두었던 그런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요청하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 소유지가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그것만이 그의 소유지가 되었었습니다 좀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인생에 아무리 잘 살아봐야 결국은 무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아브라함 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동시킵니다 막벨라 굴 주인의 얍삽한 머리 굴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는 거죠 즉 굴을 포함해 가지고 밭과 나무 그 주위에 밭과 나무도 주십니다 물론 은 400세계림은 그 당시에 큰 돈이에요 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신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큰 돈이랍니다 고가를 치룹니다 바가지 쓴 거나 다른 바가 없어요 사실 아무리 지도자여 뭐해 하더라도 본토 백이들의 그러한 탓세가 있으니까 고가를 치르고 맙니다 바가지 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습니다 두 말 없이 삽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아브라함이야 거부니까 그런데 혹간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더한다는 말이 있죠 아브라함이 희세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뜻 거금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햇사람에게서 아 너그러운 분이구나 라고 하는 칭찬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존경이에요 또한 생각 밖에 밭과 수목을 얻게 되죠 그래서 약간의 물질 손해로 말미암아 돈 주고 살 수 없는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 사회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 땀 시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도 깨어지는 게 왕왕스러운 게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이기도 합니다 돈은 커요 가히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로 큰 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커 보여도 돈은 소입니다 그리고 기독인이라고 하는 타이틀 나는 기독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타이틀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아무리 중요하고 긴료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먹칠해 가면서까지 쪼자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탐 배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확장에 최고의 중요성을 두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개인적인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에브로는 아브라함과의 흥정 속에서 큰 이익을 남겼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대한 일에 첫 뚜껑을 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 돈의 유혹을 이기고 오히려 돈을 통해서 주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볼 것은요 아브라함의 매장지를 여기 소유하게 되는 장면을 마지막 19절과 20절이 보여줍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난한 땅마무레압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무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주 중요한 어휘입니다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해쪽 속에게에서 아브라함에게로 옮겨가는 이 짤막한 단어는 획기적인 거죠 가난에서 히브리로 옮겨가는 시작점입니다 그 전환점 그 힌지가 그 전환점 그 전환점이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지는 영벌에서 eternal punishment 영벌에서 영생 eternal life 영생으로 옮겨지는 전환점입니다 오늘도 무덤 사건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장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요사이 그런 경향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납니다 뭐냐면요 장례는요 매장이 제일 좋다 믿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화장을 한다거나 수장을 한다거나 필료에 의하거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이 꼭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매장이 좋습니다 왜? 몸에 대한 가장 크게 존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부활하게 되면 온전한 영체를 입을 것이니 뭐 결국 사과 없어질 육체야 아무렇게 한들 상관 있겠냐 하고 생각한다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케이스예요 경솔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돌아가신 순간에 죽었으니까 하면서 아무렇게나 시체 방치해둡니까 아무렇게나 해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퓨널 홈을 가면요 정말 정중하게 대합니다 상 맞은 분들도 그렇고 또 비싼 퓨널 홈일수록 더욱더 그래요 온갖 예를 다 갖춥니다 왜요? 마지막 가시는 분에 대한 최고의 존중을 표시하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온 몸이 상한 곳이 없이 피투성이었고 고문과 채찍과 창에 찔리고 양손과 양발 대못이 바뀐 상태로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온 몸이 피투성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6시간을 피를 흘렸으니 그리고 말라버렸으니 얼마나 얼마나 흉축한 몰골이었겠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이 씻고 몰략을 바르고 그리고 무덤에 안치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처참한 몰골이라도 태우지 않았다는 거죠 또 야곱의 시체 처리는요 40일 걸렸어요 애곱의 장례법대로 그리고 70일 동안 백성들이 애곡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몸을 통해서 존중하는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열한기사에 보게 되면 왕이 죽으면 왕의 묘실에 안치가 됩니다 최고 존경의 표시죠 지금도 특별 인사는 장례도 묘지도 특별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게 역인받는 사람도 귀하고 높임받는 사람도 귀하고 한 영혼 영혼 다 귀합니다 귀한 그 영혼들을 귀하게 존중이 다루어야 되고 천국에서 변화된 몸을 입을 것이니 그 변화된 몸은 지금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이니만큼 그 나를 기대하면서 최고의 존중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매장을 권고하는 거죠 아무튼 이 무덤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리고 어떤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나중에 안치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상세기의 긴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여는 보금서의 끝부분은 어떻게 끝맺음을 합니까 무덤이 빕니다 부활입니다 즉 기나긴 죽음과의 싸움 속에서 결국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언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잠자는 것이요 쉬는 것이요 그리고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그러므로 죽음은 더 이상 공포나 슬픔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포와 슬픔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살다 그 끝은 지옥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 참 무서운 곳이에요 소망이 전혀 없는 곳이고 영원히 형벌이 있는 곳입니다 그 지옥에 안 가야 됩니다 그 지옥에 못 가게 해야 됩니다 내 손이 미치는 곳 내 눈이 미치는 곳 내 영향력이 끼치는 곳 최대한 도로 그 누구도 지옥 가는 자 없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이 땅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사명이라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첫 소유지를 보았습니다 참 미약한 시작이에요 그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기껏 보고 만진 것은 무덤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 안으로 미래를 보았어요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요번 8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를 힐러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내 이후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즐거워했어요 우와 그 다음에는 봤다 그랬어요 봤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직접 환상으로 보았다면 얼마나 기어맣게 좋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집착해가지고 현실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며 그리고 믿음으로 베풀 줄 알며 존경을 얻어가지고 결국 내가 높임받는 게 아니라 나를 높여주시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무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려줄 수 있어서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타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매일마다 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